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 강사 율리 김종익입니다. 2025 연간 커리큘럼, 새로운 이 커리큘럼을 찍을 때마다 마음이 참 설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또 만나게 될 거고, 엊그제 제가 이제 종강을 하고, 현장에서도 종강을 하고, 정말 종강할 때 마음이 아련하거든요. 앞자리에 항상 앉았던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계속 소통했던 여러분들의 수강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여러분들은 가시고 새로운 또 친구들이 오겠구나. 새로운 친구들을 또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수능의 만점으로 이끌어드려야지. 당신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 수 있습니다. 잘생긴 윤리. 여러분 분명히 그러겠죠. 매년 당해왔습니다. 뭐가 잘생겼냐. 엄청 공격해. 공격할 걸 찾아가지고. 웰메이드 사탐이라는 이름이다. 잘 만들었다는 뜻이다. 라고 하니까 에이 노이즈 마케팅. 노린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메가스터디 온 지 6년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공해 준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토론을 벌여. 또. 김조익 잘생겼냐. 야 그래도 인간 강사 중인 김조익이 제일 잘생긴 거 아니냐. 뭐 지입으로만. 여러분 근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무익계 누구 닮았다더라. 그것도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윤리 강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이었어요. TV에 나오고 싶었고, 중학교 때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국어시간에 국어책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읽어봤더니, 국어선생님께서, 와 중인 목소리 참 좋다. 아나운서 하면 좋겠는데, 어 뭐야. 진짜. 뻥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꿈이 생겼어요. 아나운서로 하고 싶다. 근데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룩하지 못했고, 교사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바로 되자마자, 25살 때 꿈은 교사로서 TV에 나가자. 그래서 EBS 강사가 28살부터 시작을 했고, EBS 강의를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 당시는 공교육에 있었죠. 공교육 강사하고 사교육 강사하고 이렇게 버스어스 시켜가지고 강의할 때, 공교육 입장에서 그때는 재밌네요. 지금 역설적인 상황이고, 사교육을 이긴 대표 강사로 해서 대표 강사상을 받은 거죠. 그럼 저는 연계규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몇 년도 연계규제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이건 작년 수환에 있었던 표현이고, 이건 재작년에. 연계규제는 계속 생물처럼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화돼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제가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교과서 전문가, 연계규제 전문가. 그래서 연계규제 내용 중에서도, 이런 건 약간,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규제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 연계규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 날개, 해설지, 본문의 세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다 분석해 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제 커리에서. 그래서 제 커리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커리를 많이 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못한 학생들도 있고, 중간 수준의 학생들도 있고, 그렇다면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구나. 이 윤리과목 하나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많은 커리큘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학교 현장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가에 관심을 엄청 갖고 있었고, 실제 전교 300등인 아이를 전교 30등으로 졸업도 시켜봤고요. 실제 사실입니다. 제저 반에서 꼴등이었던 아이가, 전교 한 15등 이렇게 졸업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면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있고, 고등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어머님들 특강, 부모님들 특강 가면, 엄마, 아빠도 빵빵 터져. 본인 아들, 딸의 현실을, 저게 진짠가?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잘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도, 그래서 전국의 1등급을 55%, 수능 때는 40%를 만들었던, 전국 1등이었거든요. 공교육에서도,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 당시 문과, 선택자 수 2명 중에 1명 1등급 나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문과 150명 가까이 있는 인원 가운데, 90명 이상이 1등급을 받은, 수능에서는 40% 이상, 실제 1등급을 받아서, 그때 교장선생님을 교장실로 불러가지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던 공교육 전문가, 두 번째는 교과서 전문가, 세 번째는 연계교재 전문가 김종익이가, 자, 이 메인컬입니다. 잘자가 들어간 건 메인컬이에요. 메인컬이고, 도움컬이로, 삼삼한 개념, 수특분석, 잘되는규축, 벼락특강, 평간대비목의사, 팡팡주간지, 엔제, 용어사전, 파이널체크포인트, 심화기출, 많은 커리들인데, 하나씩 쭉,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커리들인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삼삼한 개념이 시작이 되는데, 삼삼한 개념은 언제 오픈이 되냐면요, 12월, 그리고 수능 끝나면 바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삼삼한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윤과 윤사를 공부하실 텐데, 두 내용이 주목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생윤하고 윤사를 아주 간결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쇼츠, 짤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미 그걸 딱 간파하고, 개념을 가져다가 33개로 놓고, 생윤 한 과목당 한 강을 7분, 5분, 이렇게 들으면서 개념을 정복할 수 있는 강의. 이렇게 삼삼한 개념 강의입니다. 생윤도 있고, 윤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똥 싸다가 밥 먹다가 들으면서, 이것만 들어도 3등감 나와요. 진짜! 저 사람 계속 진짜라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리얼. 여러분 수강후기 보세요. 정말 이 삼삼한 개념은, 생윤, 윤사 둘 다 짧은 강의로,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는, 짤강입니다. 짤강. 그래서 그 짤강으로 개념을 한번 잘 예습하고, 잘생긴 윤리가 이제 개념 시작 부분이에요. 안에 들어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때 이제 용어사전도 같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용어사전은 뭐냐면, 제가 참 감사했어요. Q&A를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다 보면, 만물이 뭔가요? 아, 나 그 학생 찾고 싶어. 그 학생이 나한테 힌트를 준 거야. 그 당시 만물이 뭔가요? 뭐야? 장난한 건가?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용어가 부족하구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매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 되게 이지적이다. 라고 했더니, 학생이 막 화를 냈대요. 저 쉬운 애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니?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지식 수준이 높아요.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애들이 용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만물이 뭔가요? 라는 학생 때문에 차관해가지고, 윤리용어사전. 그 다음에 수특을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안 봐요, 잘. 수능 전날 되면 막 책상에 하얗게 꽂혀 있어. 막 그럼 자신감 막 뿜뿜 나올 것 같아요. 아, 난 수특 하나도 안 풀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수특의 주요 주제. 선생님하고 윤사. 해가지고 촬영해서 여러분들 가르쳐드리고, 이때 선배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잘 노는 기출. 이거 기출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고, 기출의 원리를 알려드리고, 실제 이제 다양한 기출문제는 여기 교재에 있습니다. 잘 되는 기출. 그 다음에 심주기는 이제 2025 때 처음 하는 건데 다시, 심화 주제 기출만 따로 묶어서 여러분 제공해 드릴 거고, 팡팡 주간지는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예습할 수 있도록, 주차별로. 아, 여러분 이렇게 옆에다 제가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처럼, 과외하는 것처럼 주간지가 있어요. 주간지. 왜 팡팡인가? 제가 옛날에 음악 했는데, 밴드림이 팡팡밴드, 난 반대쎄입니다. 밴드 이름 뭐로 할까? 팡팡밴드, 난 반대. 오 그거 좋다. 팡팡밴드, 난 반대쎄. 멜떼인 사이트에 있습니다. 팡팡밴드라고 치면 안 나오고, 팡팡밴드, 난 반대쎄까지 쳐야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가 실제 평가원스럽게 5회 제공이 되고, 벼락치기 특강.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개념을 가져다가 학습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N수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인 강의예요. 8강자로 생윤을 끝낸다. 8강으로 윤사를 끝낸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잘잘잘 정리 때는 기출, 연계, 모든 것들을 총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자작문학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잘잘잘 N제, 총 생윤, 윤사 300문항 정도씩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여러분 선배들이 좋아하는 강좌가 잘 노는 기출, 당연히 개념은 제일 많이 좋아하고, 잘잘잘 정리,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때 와가지고, 막 멘탈이 탈탈 털리죠. 이게 실화냐?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 돌아보면, 와 나 평가원 45점 받았는데, 김정혜 선생님 거, 잘프파 풀다가 막 30점, 찢어버려! 찢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잘프파 모의고사와 함께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수능에 들고 갈 수 있는 교재를 하나 제가 만들어드려요. 필기하면서. 그래서 이 파이널 체크포인트 때는 주요 주제, 생윤으로 하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자연과 열리, 분배정의 파트, 사회정의 파트, 이런 내용들, 주요 주제 5개, 윤사도 주요 주제, 해가지고 여러분이 수능날에 한 권 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제 2025 수능 준비하는데, 수능날 뭐 들고 가지? 생각해보세요. 막 국어, 영어, 수학,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도시락이에요. 어? 간식하고, 초콜릿. 근데 막 국, 영, 수에다가 탐구 다 가져와서, 캐리어 끌고 갈 겁니까? 수능날 아침에 나가는데, 너 어디 여행 가니? 막 안되잖아. 수능날 딱 들고 갈 수 있는 간결한 한 권까지, 쭉 진행을 제가 시켜드릴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잘생긴 윤리는 웰메이드 윤리입니다. 잘생긴 윤리는, 일단 스튜디오 버전으로는, 12월에 먼저 오픈이 될 거예요. 생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대치동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면, 그걸 촬영한 것이, 1월 달부터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기본 개념 강의죠. 그래서 생윤, 윤사 둘 다 개념, 28강에서 30강 정도로 완강이 되고, 3월 달에 여러분들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3월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도록, 3월 대비 모의고사를 가다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강의하고 같이 들을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강의가, 아까 얘기했던 용어사전, 낱말 푸는 거, 간섭이 뭔가, 간섭은 부당한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온정적 간섭할 때, 롤슨 해외원주할 때 온정적으로 간섭하면 안 된다 했는데, 관여는요? 관여는 관계 있는 일에 참여하는 거고, 이런 단어 풀이가 중요합니다. 단어, 용어사전. 그래서 삼삼한 개념으로 나는 12월 달에 이 생윤, 윤사를 5분, 7분 강의로 듣고 예습을 했다. 근데 그때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개념 들으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오늘 1강, 윤리학의 분류를 들었다. 생윤에서. 그럼 삼삼한 개념에서 밥 먹고 똥 싸다. 저 사람 똥얘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위케 그거 사실 아니에요? 이거 들으면서 이제 복습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때 또 무엇도 오픈이 되냐면, 주간지하고 잘되는 기출은 2019부터 2024까지 년도별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서입니다. 문제 하나당 풀이가 이만큼이에요. 진짜 이만큼입니까? 그럼 교재가 이만하겠어. 정말 상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한 니즈도 있기 때문에 이때 다 교재가 오픈이 돼요. 주간지는 매주 내가 이렇게 문제도 풀고 주차별로 총 10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별로 내가 1주차 때 이거 문제 풀고 개념 확습하고 거기에 주간지 나중에 오픈 영상도 찍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객관식 문항도 있고 거기에 해설지가 상태로 잘 되어 있거든요. 자작 문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을 들으시면서 한 주차별로 1주차씩 복습하시고 만약에 진짜 이것까지 하시면 3월 모고를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나는 개념 듣기에 급급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개념 들으시면서 3, 4만 정도 복습하시고 이거는 두 번째 풀이 때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기하는 걸 엄청 인재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지금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필기가 거의 없도록. 그래서 교재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작년에 들었던 수험생도 또 만약에 다시 하신다면, 다시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다시 하신다면, 어 뭐야 진짜 이제 편하게 더 들을 수 있구나. 안 써도 돼. 밑에 정답 다 있거든. 스터디 맵에서 이렇게 필기 하실 때. 쭉 제 이야기 들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김종인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런 상식들도 있구나. 저 사람 진짜 정말 아는 것도 맞네. 이런 이야기들. 레볼루션은 누가 처음 한 이야기지? 이런 것들 듣게 되실 겁니다. 개념 강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그래서 이제 표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떤 걸로 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커리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잘 노는 기출은 뭐냐면요.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아니에요. 기출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막, 우와, 이야, 우와, 기절한 거 아닙니다. 하는 이유는, 그냥 이거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건 제가 해설 강의 때 해드리면 되는 거고. 어떻게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지. 기출에 눈을 뜨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 롤스야. 이거 딱 보면 이황이야. 그거 알아요. 그 안에 있는 이 제시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정의의 1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기본 구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노직 입장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지만 소유물은 중립적인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레건의 입장에 따르면 내재적 가치는 있거나 없거나 중간은 없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아니, 2024 6평을 봤더니 이 제시문에 이가 이가 발해? 이가 발해? 이의 발?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기출 문제는 한 번만 풀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나는 무슨 이야기 아니면 무슨 땡 10번 풀었다, 7번 풀었다 다 필요 없어요. 정확히 알고 딱 한 번만 풀면 돼요. 이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입 떡떡 벌어지면서 기출의 원리를 잘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다시 잘 되는 기출에 있는 2019부터 기출 문제를 푸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때 주간지 따라오셔도 돼요. 이때 잘 오셔야 돼요. 왜? 이때 4월에서 6월 때 여러분 힘들어요. 봄이 오고 잠도 오고.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주간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때. 개념 때 못 하셨던 분들 이때 주마다 자신을 단련하면서 아 김지수 선생님 이거 만드느라 진짜 고생하셨구나.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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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업밴드 노래도 들으시면서 기출 문제 여기서 분석서 보시면서 강의를 듣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와 함께 서브 강의로 진행하는 강의가 이쯤에 연계 규제 수능 특강은 이미 1월 달에 나와 있으니까 그 수특을 가져다가 고난도 주제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 강의까지 함께 하시면 완벽하게 6평이 대비가 될 겁니다. 6평 연계 규제는 수능 특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5월쯤이 되면 수환이 나오게 되겠죠. 잘 노는 기출. 그래서 이제 서브 커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2023, 12월부터 2024, 11월까지 준비를 하실 텐데 3, 4만 개념, 윤리 용어 사전, 수특 분석. 그 다음에 이제 6평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9평 보셔야 되잖아요. 그걸 마련. 그걸 위해 마련한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가 오픈이 됩니다. 6평 전에. 이건 6, 9평 대비도 하고 수능 때까지 갈 수 있어요. 5회분. 그리고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거고 아까 기출분석서는 잘되는 기출. 2019부터 나와 있는 2024까지 기출문제. 그 다음에 주간지, 잘잘잘. 엔제는 세 번째 커리 때 설명해 드릴게요. 벼락특강은 뭐냐면 벼락치기 특강은 원래 제가 내신용으로 찍었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N수생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 한 5월까지 대학 다니다 봤더니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없는 언어를 막 말하고 이데아가 여긴가 싶은 심정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라고 할 때 8강으로 생윤완성, 8강으로 윤사완성. 하시고 아 나 기출문제 작년에 봤는데 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잘 노는 기출을 듣긴 들었는데 기출문제 한 번 더 이렇게 강의로 들을 수 없나? 잘되는 기출이라는 분석서 말고 그래서 아까 심주기라고 해서 심화 기출 특강은 심화 주제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제가 스튜디오에서 강의 촬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두 번째 커리를 들으시면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커리 때는 삼삼한 개념 활용하셔가지고 잘생긴 개념을 잘 듣고 3월 대비 제공해드리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잘 보시고 개념 때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간지하고 잘되는 기출 분석서를 보시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잘 노는 기출은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 오픈할 때 오픈이 되거든요. 매주 3강씩 이 강좌가 올라갈 때 이때 주간지하고 잘되는 기출 분석서를 보시고 고난도로 심화로 나와 있는 주제 수특 분석하는 강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더 심화적으로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신주기 심화 주제 기출 내용들을 강의를 참고하신 다음에 세 번째 커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커리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어우 더워. 더워요. 더운데 작년에 뭐 학원에서 에어컨 안 나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애드막 바로 아이스크림 투입! 두 번째 투입!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강의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 세 번째 커리도 여러분 선배들이 좋아하시는데 잘잘잘은 뭐냐면 동심으로 돌아가서 하나 하면 할머니가 치팡이를 짚는다고 잘잘잘 기억 안 나십니까? 동심이 파괴된 거야. 완전 세상이 찌들어가지고 잘잘잘 정리 때는 다 해드릴 거예요. 수특, 수환, 기출문제, OX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잘잘잘의 필기 공간이 부족했대. 제 필기 공간 다 확보하고 Q&A 빨리빨리 즉답 이루어질 수 있도록 Q&A 팀 다시 다 새롭게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불만사항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누가? 종이기가.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하고 함께. 잘잘잘은 여름에 대치동 현장에서 오픈이 되는 걸 매주 3강씩 제공이 될 거고 이때 이제 수특, 수환, 연계위지 전문가를 했잖아요. EBS 대표 강사상 기출까지 모두 다 정리해 드리는 엔스테이 극찬하는 강의입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맞을까 틀릴까? 칸티의 평화연맹은 개별 국가에 관여해야만 한다. 평화보장을 위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싱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봤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황 선생님의 입장에 따르면 이의 본체는 무의하다가 맞을까? 틀릴까?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과 짐승의 본연지성은 다르다가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럼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거의 다 틀립니다. 여러분도 틀려요. 인간. 수만 명이 듣는 여러분들도 틀려요. 틀리면서 무지의 자각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커리 때도 그 맛보기를 해드리거든요. 세 번째 커리 때 그게 폭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수능형 공부구나. 사탐을 외우는 게 아니었어.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학습하시게 되고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미니모고를 제작해요. 그래서 한 세 강쯤 학습하게 됐으면 그에 해당하는 열문항 정도의 미니모고를 풀어보고 본인이 이제 복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세 번째 커리 뜨거운 여름을 저와 함께 보내시게 될 겁니다. 잘자잘 정리로서. 그리고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노래 모르지? 10월의 마지막 날도 모르실 거예요. 자, 가을이 왔어요. 가을에는 이제 잘자잘이 끝나고 나서 파이널 시즌이 옵니다. 파이널 때는 파이널 모의고사 올해는 10회 작년까지 12회였는데 여러분 요청이 있으면 또 12회까지 할 수 있겠지만 10회로 올해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한 스타일과 유사하게 어렵습니다. 많이. 여러분 뭐 만점 받으면 기분 좋지. 그렇지만 틀리면서 근데 강의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제 강의를 안 따라오고 그냥 막 여기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야 이거 진짜 나오는 거야? 너무 지접적!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다 강의 때 하나하나 쌓아왔던 제 강의 특징은요. 다 강의마다 다릅니다. 내용과 스타일이. 개념 땐 진짜 개념이에요. 두 번째 기출 강의 때는 정말 기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커리 때 다 정리해 드린다고. 그래서 한 층 한 층 한 층 쌓고 파이널 때 딱 들어가서 파이널 모그로 보면 와! 나 진짜 수능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30점이지만 수능은 5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개념 정리에 다시 중요하거든. 주요 주제. 수능에 들고 갈 수 있는 간결한 교재로 한 15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교재로서 생윤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주제 있잖아요. 자연과 일류랄지 분배적 정의랄지 그 다음에 형벌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이거 이외에 윤리이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윤리화 사상에서는 성리학, 양명학 그 다음에 서양사상 내용들 칸트, 공리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런 내용들. 여기도 사회계약설 이 고난도 주제를 다섯강으로 생윤 다섯강 윤사 다섯강 해서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종익선생님과 이제 안녕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파이널 모고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직 평가한 대비 모고도 안 풀었다 라고 하시면 평가한 대비 모고 오해도 같이 풀어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현장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언제? 이제 이 가을이 지나서 한파 뉴스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덧 눈이 내리는 새해 하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해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날 여러분들께서 수능 현장으로 눈이 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들어가시게 되겠죠. 저기 거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겨울에 뭐 하십니까? 겨울에 이거 커리큘럼 찍고 있잖아요. 김환배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아빠입니다. 김영자 씨는 저희 엄마고 그 사이에 태어났던 우리 김종인 먹성이 엄청 좋았어요. 돌사진 때인데 돌사진 찍어야 되는데 얘가 앞에 있는 저 떡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짚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김환배 씨하고 김영자 씨 사이에 태어났던 김종인 씨 그렇지만 김환배 씨하고 김영자 씨는 제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입신양명한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2018년도 7월 3일 저희 어머니는 2017년도 8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사 되자마자 폐암에 걸리셨고 10년간 투병하시다가 제가 EBS 강사됐을 때 정말 좋아하셨죠. 텔레비에 나온다고 그래서 마지막 그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의식이 없을 때도 TV 영상에 남자만 나와도 저게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하셨던 우리 어머니 제가 참 사랑했는데 너무나 빨리 돌아가셨어요. 2018년 7월 3일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잃으신 아버지께서는 건강하게 잘 지내실 줄 알았는데 10년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 간병했죠. 그랬던 아버지께서 2018년도 2월에 갑자기 병원에서 담낭한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4월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 를 작성하시고 그해 여름 7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커리큘럼 찍을 때 항상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부모님 두 분을 잃어보니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사랑해준 분이 누구였나를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내일 밤만 되면 저녁에 간혹 이렇게 꿈에서라도 나와주세요. 어제 나오셨어요. 제가 이걸 찍는 줄 아셨는지 그래서 눈물로 오늘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는 소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때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라고 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두 번째는 저 아버지 어머니의 제가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자녀답게 제가 소중히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제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수강문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꼭 대면하는 것처럼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자 누가 옛날에 이거 전설적인 글인데 김준수님 돈 많이 벌었다고 십자 목걸이 차고 그 목걸이 자랑이 조폭이냐 이런 글 있었는데 이거 유품입니다. 어머니 유품 저희 어머니 제가 항상 차고 다녀요. 그래서 브이넥 김준수님 맨날 브이넥 입고 맨날 브이넥 안 입어요. 저 라운드티도 좋아하고 근데 브이넥 입으면 이 목걸이가 잘 보이기도 하고 물론 브이넥 입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안 보지만 마이크 선이 라운드넥 입으면 이렇게 먹을 때 있어요. 저도 예능 볼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 그래서 브이넥을 좋아했고 이유는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도 사랑해 주셨고 인강에서도 사랑해 주셨고 이거 차이점은 이때는 코로나 때 또 저를 이렇게 많이 찾아주셨고 이때는 깜멋대 머리를 까래 까라면 깠지 다시 덮으래 다시 덮었어 깜머든 덤머든 종이기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강의 끝나면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 사인 만들었거든요 그럼 뒤에서 친구가 뒤통수 되면서 뭐하냐 사인 만들어 네가 사인 만들면 내가 어? 아이돌이다 했던 그 사인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다 보면 꿈을 갖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적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인생이 즐겁고 재밌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저와 만나서 즐겁게 또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2025 열심히 여러분들 하실 텐데 제가 그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강사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소중히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 강사 윤리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